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날씨온 배한비입니다.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 기간 중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일에는 중부지방, 27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. 다음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예보입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일과 27일에 비가 오겠고요. 그 밖의 날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중기예보였습니다. 중기예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